한국국토정보공사 또 생각을 어떻게 펼쳐나갔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Now I'm going to explain about my thoughts and dreams how I developed during for the last times because I know that there is interpretation but for your easy reference. 생각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제가 여기 이 스테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하듯이 세계를 무대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는 대단히 무한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포텐셜과 파스빌리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기의 생각을 자유롭게 펼쳐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뉴스 그리고 트렌드, 이슈 이런 것들을 항상 컬렉트를 하는 저장소 역할을 해야지 됩니다. 저는 특별하게 책을 많이 읽지는 않지만 항상 신문 속에서 트렌드를 잡고 그리고 정보를 얻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제가 제 생각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생각을 펼쳐가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팔아야지 됩니다. 자신을 팔기 위해서는 자신을 마케팅을 해야지 되고요. 자신을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마케팅하기 위해서 먼저 필요한 것은 자신을 디자인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줄 것인가 어떤 사람으로 보여주는 것이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일까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오가나이즈를 합니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제가 어떻게 이것을 개발해 나가고 그것을 목적지까지 가져갈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는 자기를 마켓에 내놓는 것입니다. 마케팅을 함으로 해서 생산적인 그런 프로덕트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신을 마케팅 함으로 해서 나의 밸류가 생기게 되고 그 밸류가 있는 자신을 마케팅하는 데 많은 도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각자마다 다 다릅니다. 얼마 전 젊은 대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편협적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한 한 가지 일만 생각하고 옆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펼쳐나가는 데 어떤 제한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생각은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무게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마케팅한 후에 그것을 가지고 또 하나의 다른 프로덕트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모티베이션이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학생으로서 또 사회인으로서 모티베이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과 같습니다. 항상 자기가 어떤 것을 할 것인지 동기 유발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을 하는 데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티베이션은 절대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모티베이션을 갖기 위해서는 항상 호기심도 가져야 되고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있어야지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그걸 어떻게 하고 싶은지 항상 생각을 해야지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지만 너무 조건을 따지다가 자기가 정말 진실로 보람을 갖는 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나 조건만 따진다는 것은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생각을 펼쳐갈 수 있는 꿈을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한시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특히 마음이 끌리는 일을 많이 해야지 사회적으로 또 지역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쪽이 좋다고 하더라 이런 일이 미래가 있다고 하더라 그래서 그런 쪽으로 쫓아가는 것은 지속성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 마음이 끌리는 일 그런 것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어떤 내가 되기를 원하는가 저는 제가 원하는 스타일의 어떤 쉐이프를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외교관이 되겠다, 정치가가 되겠다 무슨 다른 어떤 큰 사람이 되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저는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일 제가 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그리고 회사에 이렇게 다니면서는 제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보여줘야지 되는가를 항상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보셨겠지만 제가 스타킹을 좀 특색 있는 걸 하셨는데 이것도 제가 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저는 비싼 옷은 입지 않지만 저 나름대로 특징이 있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를 아까 얘기한 마케팅하기 위해서는 자기 나름의 스타일을 갖고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항상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르게 생각한다는 것은 무슨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평범하게 이렇게 똑바로 생각한다고 하면 저는 굴곡을 주면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경쟁은 가능하면 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한다는 것은 뒤지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같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경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면서 덜 피곤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을 하려면 너무나 피곤하거든요. 그러나 제가 제 길을 찾고 그리고 국역으로 가다 보니까 경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우연히 항공회사에 비서로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도 취직을 하면서 첫 번 직장이었고요. 그때 취직을 했을 때 비서로 들어갔는데 처음에는 참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일이 지루하다는 생각을 해서 회사를 한 번 옮겼는데 그게 다른 외국 항공회사였고요. 레저베이션하고 티켓팅. 그리고 나중에는 세일즈를 거쳐서 그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항공사 일이 저에게는 굉장히 적성에 맞았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직장에 다니고 그 당시에는 해외여행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였는데 저는 좀 어린 나이에 해외를 갈 수 있다는 그런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는 세계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세계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마인드를 갖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 것은 여러분들이 요즘은 여행을 많이 하니까 많이 받아들일 수 있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정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물론 한국 국내의 신문이나 잡지 등등에서도 얻을 수 있지만 케이블 방송 요새 많이 나오죠. CNN, BBC 이런 거를 언어가 통하지 않더라도 보다 보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서도 새로운 트렌드를 잡음으로 해서 자기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시게 될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결단을 내리고 실천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한 번은 제가 오수여 관광청 홍보를 하면서 사운드 뮤직, 사운드 뮤직 다 하시죠? 아세요? 그 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열린음악회에 출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수여에서 오신 분이 그 팀을 열린음악회에 주의하신 김광석 주의자께서 참 잘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서 제가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아 그렇다면 열린음악회 팀이 비엔나에 가서 공연을 한다고 해도 수준에 있는 공연을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열린음악회를 비엔나에 초청하는 그런 프로그램 기획을 시작을 했습니다. 단지 조그만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결국은 1996년도에 비엔나의 그것도 비엔나 콘서트 홀에서 열린음악회를 갖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생각은 아무나 할 수 있으나 그것을 실천하고 그 실천한 것을 가지고 결과를 얻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하면서 2, 3kg의 무게가 빠졌지만 그걸 함으로써 제가 오스트리아를 홍보하는 데 굉장한 도움을 줬습니다. 우선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갔고요. 그리고 KBS에서는 뉴스를 통해서 많은 그 당시의 상황을 한국에 뉴스로 보내줬고 그리고 거기에서 공연을 했을 때는 카메라맨을 케이스의 홍보실 지보시고 말고 카메라맨을 별도로 2명을 섭외를 해서 한 사람은 근접 촬영을 하고 한 사람은 멀리서 촬영을 하고 그래서 국내에 사진을 보낼 때는 각각 다른 사진을 대부분은 하나, 두 개의 사진을 활용을 하는데 그 경우에는 많은 사진을 활용을 했습니다. 김건모 잘 아시고 조수미, 또 조영남 씨, 김동규 씨 그런 분들이 그때도 유명했지만 그 후에 더 각광을 받은 그런 분들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생각하는 것은 참 쉽지만 그를 실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때 그것을 제가 어떻게 실천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생각이라는 건 굉장히 쉽지만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생각을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할 때는 꼭 실천을 하시면 보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상 인턴이라든지 알바이트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직장을 선택하기 전에 누구든지 인턴을 하고 그러는데 아무데나 들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처음에 시작하고 알았던 일이기 때문에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직장에서 어떤 학교에서 어떤 공부를 하고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장례가 결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가다가 어렵게 되면 자기가 알던 일들을 다시 시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첫 번째 직장 아니면 첫 번째 하는 일에 많은 신경을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음을 젊게 갖는다고 그랬는데 저는 여러분들보다도 굉장히 대선배거든요. 그래도 저는 항상 마음이 젊다는 것보다는 마음을 굉장히 프레시하게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나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나이라는 것은 경험과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포지티브하게 갖고 그리고 항상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어제를 오늘처럼 생각하고 또 오늘을 또 내일로 만드는 그런 자세가 항상 저는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도 물론 영하고 프레시하지만 저의 모습도 비교적 프레시하다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어저께처럼 오늘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3S라고 그래서 첫 번째 S는 Simple 생각은 항상 간단하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스마트, 그거는 행동할 때는 굉장히 스마트하게 행동을 하고 그리고 스피드, 마지막 S는 스피드입니다. 그거는 실천하는 것은 곧바로 실천을 하라. 그래서 3S라는 그런 단어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항상 생각을 하고 생각이 흘러야지 된다는 거죠. 생각이 흐르는 속에서 여러분들은 모멘트를 찾아내고 그리고 기회는 오면 잡아야지 되지만 때로는 기회는 여러분들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런 세계를 무대로 해서 꿈을 펼치고 생각을 펼쳐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은 목소리가 더 좋은데 오늘 감기가 들어가지고 목소리가 좀 허스키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